도기환의 경매왕 도기환의 경매왕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의 경매왕의 도기환입니다. 저번주에는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빠졌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휴일이니까 우리가 한글날을 앞두고 제가 녹음을 하는 겁니다. 한글날이 원래는 한동안은 쉬지 않은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년부터는 한글날이 빨간날, 즉 쉬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10월달은 이렇게 많이 쉬어주면 좋죠. 저번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쉬었죠. 오늘 할 내용은요. 법원 경매 올바로 공부하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조 이렇게 해놓고서는 법원 경매의 구조 그럼 어떤 게 구조냐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할 것이냐 그거를 지금 여기 보면 법원, 채권자, 채무자, 낙찰자 이 네 명을 상정을 해놓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짧게 해드릴 거예요. 법원 경매는 누구나에게 좋은 것이다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법원 경매를 시작할 당시에는요 법원 경매를 한다 그러면 깡패다, 양아치다 뭐 이런 나쁜 선입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할 때는 어디에다 내놓기가 좀 멋있게 한 누구나 이렇게 보면 저 경매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되게 우습게 알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부동산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모양이 빠져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만지작거려가지고 부자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도 희한하게 부동산이 직업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어떤 백수 또는 사기꾼 뭐 이런 정도의 관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죠. 부동산합니다. 그럼 별로 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이제 서구 선진국들은 거의 다 상류층은 부동산업자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법원 경매를 시작할 당시에도 온갖 편견들이 있었는데 그 편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집을 뺏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남의 집을 뺏는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리고 왜 명도를 할 때 소유자인 소유자나 채무자는 저렇게 바륵바륵 대들면서 이렇게 힘들게 명도를 저항하다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떠나기도 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하는 낙찰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혹시라도 남에게 횃꼬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어떤 막연한 죄의식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 시장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죄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들이 무엇인가 또 더더군다나 제가 대안공격매사협회를 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편견들 잘못된 사고 방식들을 고쳐줘야 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이 표 지금 법원 경매 사자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표를 최초로 작성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죠.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채권자가 채무자 채권자는 통상 은행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무자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소유자 일반적인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시면 그런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채무자는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완납을 하고 또 이자를 줄 계약을 서로 항신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사채업자한테 협박을 받아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돈만 빌려준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겠소 하고 돈을 빌려가는 것이죠. 채무자는 그래서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선 돈을 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저당이나 기타 이런 거를 좀 설정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주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 놀이가 시작되는 것인데 채무자가 이자를 못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을 집을 어떻게든 팔아서라도 어떤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 돈 못 갚으면 내 집을 처리를 해서라도 갚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성립이 된 거래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이자를 못 내게 되었고 그래서 채권자는 이 집을 경매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경매라는 것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채무자한테 야 니 집을 니가 직접 팔아서 나에게 돈을 갚아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채무자가 응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을 팔겠습니까? 그리고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하게 되게 되면 이 채무자의 집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 대상에서 빠지게 되죠. 그런 물건을 취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채무자는 빚을 갚을 길이 요원한 것이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 떼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채권자는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은행에는 국가의 예산 국가의 세금이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안 갖는 게 만성화가 되면 채권자인 은행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는 그리고 국가의 세금이 앵꼬가 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순환 방식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 입장 국가가 법원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경매 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국가의 기관 중에 하나인 법원으로 하여금 이런 물건들을 즉 진상 물건들을 처리케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법원 경매 시장의 시작인 겁니다. 법원 경매라는 것은 법원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켰죠. 그게 이제 민사소송법이었고 오늘날에는 민사집행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장이 법원 경매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채권자 법원 채무자 이 세 명은 일종의 이 시장에서 보면 상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장사꾼이죠. 채권자 채무자 법원의 관계가 얽혀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낙찰자라는 소비자에 비하면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이라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통시장을 갔는데 전통시장에서 장사꾼만 있고 손님이 한 명도 지나다니지 않으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죠? 그래서 손님을 불러 모으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특단의 대책이 뭐냐? 그게 바로 신문광고죠. 공고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신문광고를 통해서 오늘 몇 월 며칠 날 무슨 무슨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판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주고 광고를 하면 누구나 삽니까? 요즘에? 아니죠.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 메리트가 무엇이냐? 그거가 뭐냐면 바로 뭐죠? 그 메리트는? 바로 할인 행사죠. 할인 행사. 대폭 할인해 주는 거죠. 5억짜리가 한 달만 지나면 4억이 돼버리는 엄청난 할인 시장을 열어준 겁니다. 즉 한 달에 20%나 30%씩 하락을 시켜서 판매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법원 경매 시장의 어떤 모습인 거죠. 그러면 할인을 해주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법이죠. 이게 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너무 어렵고 사회적 편견도 많은 이런 수많은 어떤 리스크를 감소하고 낙찰자는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돈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 경매 시장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국가기관인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오래 핸들링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루는 한시 바삐 팔아치워서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하긴 하지만 한시 바삐 한 건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한시 바삐 누군가가 사주면 좋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빨리라도 사주면 좋죠. 왜? 그러면 자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원전을 한시 바삐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채무자는 어떻습니까? 채무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이 안 팔렸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이 5억이었다면 첫 건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5억 한 2, 3천에 누가 사지 않겠어요? 그러면 빚 갚고도 남은 돈을 가지고 혹시 남은 돈이 있다면 자기가 그 돈으로 어떤 삶의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5억이 4억이 되어버리면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3억 2천이 되어버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 되는 것이죠. 한 달 한 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달 살아봤자 어디 가서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면 넓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수천에서 수억씩까지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도 한 달이라도 빨리 누가 사주면 좋은 일이죠. 물론 맨정신인 채무자인 경우란 말인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 채무자들은 누군가가 빨리 와서 자기 물건을 사주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누군가인 낙찰자가 와서 이 물건을 사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하게 된다. 그거는 뭐냐 이 상황 자체 즉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의 채무자라면 당연히 자기 물건을 누군가가 빨리 높은 금액에 사주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럼 낙찰자만 좀 반대죠. 낙찰자는 이 경매를 통해서 시대차익을 범으로써 대박을 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낙찰자는 당연히 경매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는 법원 채권자 채무자 입장하고는 반대로 한두 번 더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법원 채권자 채무자가 낙찰자를 싫어할 것이냐 그러면 안되죠. 왜? 이 사람이 안아버리면 또는 경쟁자가 적어져 버리면 그만큼 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법원 채권자 채무자는 낙찰자를 굉장히 좋아해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1, 2, 3, 4, 2, 4번 까지 낙찰자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 누구도 법원 경매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채무자도 빚은 갚아야 되고 채권자는 자기 돈을 받아야 되고 법원은 이런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고 낙찰자는 이 집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경매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남의 집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뺏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웃긴 게 그러면 국가기관인 법원이 뺏으라고 사주를 한 건가요? 아니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남의 집을 뺏는데 조력하는 사람들인가요?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사부원이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경매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전세계에서 다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은행이 있고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법원 경매가 다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한글날 푹 쉬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팟캐스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회사에서 또 다른 직원이 팟캐스트를 하나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용기를 많이 주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